어? 뭐지? 오오오! 여러분! 오오! 대박! 대박! 오오오!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찌리박입니다. 아,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는데요. 저는 오늘도 시방에 나와있습니다. 아, 지금 태양이 아주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고요. 아, 집에다가 깜빡하고 삼각 낚시 받침대를 두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가방군이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업침대 덮친 격으로 지금 물이 하수구 소채구멍 물 빠지듯이 쭉쭉쭉쭉쭉쭉 빠지고 있는데 아, 진정한 프로 낚시꾼은 이런 가운데서도 큰 물고기를 걸어내죠.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이런저런 사소한 핑계에 대지 않도록 하고 실력으로, 오직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방 저의 단골 포인트가 아닌 밑걸림이 아주 적다는 초소 옆, 바루 옆에 포인트를 잡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밑걸림은 덜한데 지금 낚시대를 던진 지 1시간 정도 됐지만 입질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월미도보다도 입질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젠장 아, 용왕나리 제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 썰었다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제가 동서남북 돌아다니면서 지렁이 사갖고 고기 밥 주고 다닌 게 돈이 얼만데 아, 젠장 아, 이 시대 너무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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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조심조심 야, 아이고 야, 이씨 아이고, 개깡고 아이고, 지글어 젠장아 자, 뒤로 내려왔습니다 아, 엄마야 아, 엄마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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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어? 뭐지? 오, 여러분 오, 대박, 대박 오, 쏙 잡았어요 쏙, 쏙 잡았습니다 하하하하 대박 네,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하하하 대박입니다 쏙 한 마리 올렸습니다 요거 라면 끓일 때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 국물이 아주 끝내주죠 아, 이 어려운 가운데 제가 또 해냈지 말입니다 하하하하 네, 요 놈은 사이즈가 조금 작으니까 풍어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잘 가거라 이야 뭐, 대단한 거 샀겠다고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이 고생인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여러분 오늘 시방에서 최선을 다해 낚시를 해봤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요 며칠 계속해서 꽝 치는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변명이 아니고 이런 악조건 속에서는 박프로님이 온다고 하더라도 물고기를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 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동해바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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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